인스타에 공지를 하더니 회사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서 약간 미정인 것들을 뛰어야 되겠는데 단톡방에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소름을 하시면 안 돼요. 저희가 알려드리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알람이 너무 많이 울린다고 연락이 와서 저는 이렇게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저희 공연을 하고 나서 마치고 스포츠 파일을 가질 때 과도한 신체 소축은 절대 절대 절대.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확 놀리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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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것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. 저희끼리 뭔데요? 저희끼리 뭔데요? 저희끼리 뭔데요? 원하신다면 뭔데요? 다른 데 가서 하세요. 다른 데 가서 하세요. 다른 데 가서 하세요. 턱치 턱치 안 돼요. 그 다음에 너무 습적인 얘기도 안 돼요. 알겠죠? 왜냐면은 다른 분들도 아 나 한 번 하고 싶은데 나는 뭐 하더만 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알겠죠? 앞으로 청와랑 공연을 위해서 내일 지켜주시면 한 번 하고 싶은데요. 네! 다음에? 뭐 있나? 저희 내일은 그 한화에서 여섯 시, 여섯 시에 연체당 분들이랑 함께 하시라고 하고 싶은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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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쳤어요. 네.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막이 지지? 내일 뭐 하길래? 네. 내일은 연체당 분들이랑 저희랑 같이 공연을 하시고요. 그리고 그 다음주 토요일에 두창홀에서 하는 것을 여러분 저희 베이비스가 명풍관에서 공연을 하겠습니다. 박수! 저희가 백화점 명풍관에서 초점을 받아서 지하 6층에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 막 이렇게 샤넬도 있고 프라다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지갑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모델분들과 함께 러브웨이를 하면서 공연을 해주셨어요. 여러분 많이 많이 내려오시고 또 그때 아마 라방도 할텐데 댓글을 많이 달아주실 분들에게는 이 대표님이 선물 빡빡 빡 오신다고 하시니까요. 그날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지큰! 오지큰! 오케이 오케이. That's a lot.